최근의 대화제는 아마도 토트넘의 지난 시즌 회복력과 손흥민의 이적에 관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몇 번의 반전을 보여줬고 특히 강팀 대전에서의 성적이 돋보였습니다. 메뉴전에서의 승리는 물론 큰 성과였지만 아직까지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 브랜트포드, 메뉴와의 경기를 보며 토트넘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토트넘이 쉽게 지지 않는 강력한 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9월 중 아스날과 리버풀과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아스날은 지난 시즌 2위를 기록하며 올 시즌 무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날 원정에서의 경기 성적이 좋지 않아 팬들의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습니다. 아스날이 네덜란드에서 아인트로벤과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르게 되어 홈에서의 경기에 집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렇지만 토트넘이 이번 원정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스날과의 대결이 토트넘에게 어려운 경기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토트넘의 기세와 팀워크를 고려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날 원정에서 승리의 기쁨을 오랜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팀의 평균 나이가 리그 내에서 가장 낮아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의 홈팬들의 열정 앞에서 긴장감은 더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중 작은 실수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초, 토트넘의 성적이 좋았던 추억이 아직도 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특히 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던 그들이 아스날 원정에서 참패했던 그날 그 패배가 팀의 전체적인 흐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 출전할 선수들은 지난 시즌과는 다른 얼굴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흥민과 로메로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포지션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 역시 토트넘의 변경된 라인업에 적응하며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포스텍 코글로 감독 아래팀의 동기부여와 성적이 좋아지고 있어 이번 경기는 예측이 힘든 박빙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이끌어낸다면 이미 시즌 초부터 눈에 띄는 성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더욱 화려한 질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재계약 문제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풋볼런던의 기자인 골드는 유튜브에서 손흥민의 계약 재협상 문제를 다루며 손흥민이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큰 뉴스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중요성과 그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강조하며 손흥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골드 기자에 따르면 손흥민은 팀의 주장으로서 그의 역할이 크며 그가 현재 3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과 경험으로 인해 추가로 2년 이상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토트넘 브랜드의 홍보면에서도 큰 가치를 지니며 그의 성격과 능력은 팀 내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재계약 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풋볼캐스트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토트넘의 정통한 폴로키프 기자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로 미루어보아 손흥민과 토트넘 간의 재계약 문제는 크게 주목받는 중이며 양측 모두 긍정적인 협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스타 선수 손흥민의 재계약 이슈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재계약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팬들은 이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손흥민의 토트넘 이적을 오래전부터 원했던 바 있으며 토트넘에서의 그의 미래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팬들이 토트넘에서의 손흥민 이적을 원하는 주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손흥민이 토트넘에서의 8년 동안 주요 트로피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이며 팀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둘째, 토트넘의 주요 결정권자 레비의 행동이 팀의 성과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중시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토트넘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레비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크게 나왔습니다. 선수의 연봉은 그의 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손흥민의 현재 연봉이 그의 능력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15년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이적하였을 때 그의 주급은 약 10만 파운드였습니다. 그 후 3년 뒤 재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주급 14만 파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손흥민은 군대 문제로 인해 아시안게임 출전의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의 재계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레비의 전략이 통한 이 계약은 손흥민에게도 유리한 조건이었지만 그 후 그의 능력이 더욱 발휘되면서 그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분분하게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의 재계약 주급이 20만 파운드로 결정되었을 때 이는 톱클래스 선수의 수입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년 전 팀의 다른 스타인 케인이 받아왔던 금액이었고 그로 인해 손흥민의 주급이 다른 유럽 리그의 선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급여 불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능력과 위치를 고려했을 때 그의 주급은 다른 유명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20세의 레시포드는 손흥민과 같은 주급을 받았고 스털링은 손흥민보다 10만 파운드 더 높은 주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토트넘이 손흥민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토트넘의 주장으로서의 손흥민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는 팀에 대한 감사함과 의지를 드러내며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는 것에 대한 영광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주장이 된 것에 대한 그의 반응은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는 팀과 팬들에게 약속했고 앞으로도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상황에서 손흥민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에릭센과 케인을 잃었기 때문에 그의 떠남은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계약 협상은 토트넘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에 대한 애정과 그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계약 협상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정료 문제는 불가피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를 팀에서 보유하기 위해 더 높은 주급을 주장하며 그 중 일부는 주급 30만 파운드를 제한했습니다. 살라보다는 5만 파운드 적지만 손흥민의 성과와 그가 받는 차별적 대우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털링과 레시포드는 이미 그들의 활약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윙어 포지션에서도 고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올 시즌 손흥민은 득점왕 후보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그는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뛰어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재계약 시 주급 30만 파운드를 받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그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금액인지 팬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의 가치는 50만 파운드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33세의 손흥민에게 30만 파운드의 급여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제안이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